아 진짜 가을이 커졌나볼래? 헉! 신발 작아 신발 작아서 어떡해? 어떡해 신발.. 아직도 있긴 있네.. 연예인은 이게 은행이야? 이거 은행잎 아니야? 은행이 뭐 이렇게 생각해 이게 노란색이 뭐야? 그냥 나뭇잎 아 너무 맛있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진짜 바라봤어 너무 부드러워 만져봐 애완 털 가방 아니야? 이거 너무 예쁜데? 너무 부드러워 살려면 이거 이 맨투맨도 괜찮아요 홍색인데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? 난 이 색보다 넉넉하게 입을 수 있어 지우도 좋고 부드러워 이 색도 괜찮다 똑같은 거? 똑같은 거 아니야? 아 똑같은 건 아니야 왜냐면 무늬가 아예 없고 저게 더 부드러워 근데 이 색도 괜찮다 색이 나한테 잘 어울려 괜찮은데? 이 색이 더 예쁘다 이 색이 더 예쁘다 디테일도 달라 나 이 색 안 어울려 너무 화려하지 않아? 크리스마스 때밖에 못 입을 거 같은데? 그래서 좋아 저것도 맘에 들어 저것도 맘에 들어 혹시 너무 한창 아니야? 괜찮긴 해 괜찮긴 해 예쁘지? 너무 예쁘다 이리 와봐 바지부터 봐봐 바지 필요해 바지가 엄청 많아 바지가 엄청 많아 바지가 엄청 많아 바지가 엄청 많아 스킨이 안되고 이걸 입을 수 있겠어? 체크 바지를? 응 귀여운데?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못해 나한테도 잘할 것 같아 이 회색 바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? 회색 바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? 회색 바지 이거 봐봐. 사이즈. 이름을 써야 주세요. 사이즈는 근데 딱 괜찮다. 이 바지는 이거밖에 없어. 완전 괜찮아 지금. 너무 귀여워. 근데 이 길이가 너무 웃기다. 허리가 엄청 커가지고. 이거는 길이는 딱 맞는 것 같다. 얘 괜찮은데? 발이 엄청 길어 보여. 티다다이들처럼. 내가 한 사이즈 작게 입는 게 맞는 것 같아. 한 사이즈 짧고 입어봐. 이게 확실히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. 딱 맞게 입은 거. 핏이 굉장히 애매하네. 이게 허리가 갑자기 확 줄었어. 여기는 또 이렇게 남아. 되게 쫄쫄해 보이는 핏인데? 이거 쫄쫄 무슨 핏이야? 일단 보자 그럼. 색발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. 제일 편해. 제일 편해. 이게 한국 스타일인 것 같은데? 여기 애들이 잘 안 사더라. 허리가 조금 더.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. 아니야 아니야. 겨울이라 좀 크게 입어도 돼. 왜냐면. 투까운 옷 안에 넣어서 입을 때릴 수 있어. 아 이거 제일 좋아. 꼭 그렇게 확인해야 돼? 어. 근데 나는 골머니를 입히면 안 돼. 오케이 그거는. 가져가자. 이거 킵. 킵하지 말고 사. 너무 파였네. 나 봐봐.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안 돼. 이거. 원하는 거 있어? 나 얘도 괜찮고. 저 스마일도 예쁘다. 나는. 이것도 예쁜데? 언니한테는. 저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? 아니야. 이 빨간색 스누피? 어 이거 예쁘지? 응. 무난할 거게 입을 거면 이거. 아 이것도 괜찮다. 나 이거 할래. 그래 그거 해. 이거 뭔데 이렇게 귀여워? 얘도 귀여워 얘도. 얘는 이 펌펌이가 맘에 안 들어. 근데 크리스마스도 안하고 있어. 그럴 땐 이게 더 맘에 들어. 아 이거 너무 귀엽다. 귀여워. 귀여워. 날씨가 너무 구려. 어떡해. 날씨가 너무 구려. 어떡해. 매일 무려나? 안 올 것 같은데. 근데 날씨 되게 따뜻하다. 그러니까. 이 하늘인데 안 따뜻한 것도 웃길 것 같아. 아무것도 없어. 맞는 것 같은데? 저 센스 있는 안 있으면 그렇게 놔줬을 거 같아. 뭐가 언니 건진 모르겠어. 와일초프라이니까 저게 내 햄버가니까. 그렇죠. 그리고? 어? 좀 더 오른쪽이 눌러야 돼. 아니 내꺼지다. 이거 오렌지. 네. 오 Silence. 여름다이 필요 없어. 얼음까이 필요 없어. 저 진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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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트 생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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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상광역 잔진같아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? 근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니 그건 초파같다니까 모자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져가게?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차이나에서 만든거네 등산 가야되고 안어울려 색이 나 둘 좀 뭐하지? 맘에 드는거 해 둘 다 맘에 들어 근데 하나만에 둘 다 사는건지 오바야 봐봐 근데 지금 하얀옷 입어서 그게 더 괜찮아보이는걸수도 있어 이것도 껴봐 옷 벗고 잘 어울린거 햇빛 조금만 더 해봅니다 이거 아님 저 둘 똑같은거 같은데 꺼내 오 알았어 아씨 나도 얼마 크지도 않은데 나보다 5센트나 커 이거? 어 또? 아 똑같은 건가? 아 똑같은 건가? 오케이 아 똑같네 다시 껴줘 아 씨 친구야 저 옆에 있는 거는? 저도 똑같은가? 호호호호호 왜 그렇게 웃어? 여기 호호호 써있잖아 호호호호 되게 독창적이지 않아? 음 독창적으로 별로인걸? 니가 예쁘다는 거 보니 니 색은 아니고 내 색 그니까 근데 이거 예뻐 그거 내려줘봐 내려달라고? 나한테 대박 아 여긴 칸골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아 미안 괜찮지? 길이도 나쁘지 아니 길이는 좀 긴데 괜찮아 벌써 직업이잖아 응 이게 미디움인데? 아 미디움인 것 같은데? 뒤에 뭐야 엑스라지야 미디움 질까? 그러네 괜찮다 일단 이거 이거 킵할래 아 그래 하나 줘 왜 걸었어? 일단 주머니 괜찮아 오 되게 부드러워 그 칸골은 배신하지 않지 옆구리 뚫렸나 봐야 돼 옆구리 뚫렸나 봐야 돼 내가 그 수리만 80불을 써 없다고? 괜찮네 아 발언막이 수리하는데 80불 들었어? 응 괜찮네 세탁소 하면 되게 잘 되겠네 괜찮지 않아? 별로 나 혼자 산..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 뭐였지? 나 혼자 집에.. 나 혼자 집에 나오는 도둑들 같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럼? 진짜 괜찮은데? 나 거울을 좀 봐야겠어 괜찮다고? 응 아니 뭐 실용성은 되게 좋아 보이거든? 근데 몰라 이 빨간색이 쓱 약간 완전 빨간 아니고 조금 다른 빨간이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다른 색 있나 찾아봐야겠다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 어? 근데 본 중에 이게 제일 귀여워 진짜 예쁘지 크리스마스 옷으로 이거 귀여움 색도 무난하니 나는 패딩이야 심지어 어때? 좋아 언니 그거 같아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? 뭐지? 이거 게임 같은 데서 봤는데 이런 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오 귀여운데? 근데 안 좋은 게 있어 귀가 안 들려 원래 안 들려 나는 이게 더 예쁘지 않아? 이거 봐봐? 난 이게 더 예뻐 너가 너무 커 어? 이것도 괜찮다 근데 약간 아저씨 같아 어?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아저씨 같아 어? 이 색도 예쁘다 이 색 예쁘다 내가 예쁜 거 보니 이거 내 색 아니고 네 색이야 한번 써봐 써보라고? 나 이 색 써볼게 바꿔 써봐 이게 더 예뻐 솔직히 잘 어울리는 건 이거거든? 근데 좀 무난하게 쓰려면 까만색 사야 될 거 같아 근데 햄버거치 월바 색깔 그니까 아니야 난 노란색이 난 거 같아 아 여기 있어 이거 아니야? 뭐야? 실리콘 맞아? 어 아닌데? 천이야? 천이야? 근데 빨간색이라서 빨간 거 튀어도 괜찮을 거 같은데? 아니 어차피 빨아야 되는데 아 제일 단단해 어 이런 것도 있네 그냥 1인인인 아 냄비 같은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놓고 여기 숟가락 젓가락 놓고 여기 음식을 놓을 게 없어 1인용 컵도 심플하고 귀여운 거 많아 그래 여기 컵 예뻐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아니 이거 너무 귀여워 이 쿠키 세트야 뒤꺼까지 4개야 4개 이렇게 4개가 세트야? 보자 너무 귀엽다 쿠키 쿠키 하지만 컵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겠어 오 잘 어울려 잘 샀어 팔 너무 길어 써봐 근데 팔 접어있고 패치도 그냥 팔뚝에 팔을 그냥 달고 있고 이거 접기에는 약간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적으면 이상해 어떡해 이렇게 입는 게 나은 거 같아 그래 올려서 다음 잘 산 거 같아 저게 진짜 귀여워 이 아 뒤돌아 봐봐 이게 진짜 귀여워 모자도 넉넉해 테이블보 테이블보 아주 마음에 들어 크리스마스 담요도 좋았어 좀 부들부들하고 모자도 모자 약속 모자 약속 보러 오는 거 그냥 오래간만 타고 날씨에